일본을 방문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심하질의 아이코 일본과학기술특명대신과 양자회담을 열고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를 재가동하는 등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한일 양국은 또 이달 초 한일중 3국정상회의에 삽의된 3국 간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와 3국 간 창조경제협력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. 최양희 장관은 또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유명한 이화학연구소를 방문해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화학연구소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.